현대자동차 타는 분들 여기 보세요 현대자동차 고객 서비스를 통합한 올인원 앱 마이현대 차량 구매하고 받은 블루멤버스 포인트 어디서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되셨죠? 바쁜 일상 속에 혜택은 다 찾아서 누리고 싶을 때 마이현대 앱에서는 보유 포인트, 적립, 소멸 예정 포인트, 이용 내역, 구매 내역, 보유한 쿠폰까지 모두 조회가 가능합니다 가지고 계신 포인트를 잘 사용하고 싶으실 때 나에게 꼭 맞는 포인트 혜택을 누려보세요 차량 관리 어렵게 느껴지셨다면 이젠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정기 점검, 사전 점검 등 필수 정보부터 소모품 교체 시기, 차량 유지비 등 부가 정보까지 마이현대 앱에서 고객님의 차량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합니다 내가 지금 있는 이곳과 목적지에서 누릴 수 있는 위치 기반 서비스 혜택 안내도 놓치지 마세요 이젠 마이현대 앱 하나로 더 많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마이현대, 지금 바로 다운로드하세요 마이현대